소리 중에서 가곡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생소한 소리죠. 첫 번째 가곡 소리를 들려주실 분을 모시겠는데요. 이분은 인천 무형문화제 남창가곡 이수자이신 이건영 선생님이십니다. 이건영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이건영 선생님이 불러주실 곡은 가곡 우편 봉왕대상입니다. 어진 임금 세종께서 악성 박영과 함께 우리나라의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세종대왕은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그를 자랑하시고 이 지혜로운 임금이시라 지금 들으실 곡은 남창 가곡 봉왕의 남복입니다. 세종대왕의 남복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